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오늘 추억을 만들으라고 날씨가 춘거 같습니다. 영혼 잊지 않기 위한. 네. 고프담배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. 내게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하 고프담배 내게서 가장 어른다운 목소리로 아하 고프담배 그대에게서 답이 안 나요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심한 꽃이 아주 그대가 날 수줍게 설레게 해요 모두 주고 싶어 그대라면 모두 받고 싶어 그대라면 꽃보다 그대 꽃보다 그대 꽃보다 그대 그대 그대에게서 답이 안 나요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친한 꽃이 아주 그대가 날 수줍게 설레게 해요 모두 주고 싶어 그대라면 모두 받고 싶어 그대라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